여기를 야드라고 합니다. 정확히 하자면 뭐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. 배를 만드는 작업 공간 전체를 야드라고 부르죠. 제가 이 작품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고 느꼈던 부분은 되게 고마운데 불편한 지점들이에요.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선소를 배경으로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. 제가 그냥 그냥 제가 한번 저한테 쓸 수 있을까요? 성돈에 대한 이야기의 연구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만드는지 주의가 있을까요?